안녕하세요. 쟈님.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카카오톡으로 예약해주셨어요. 잠시만요. 릴렉싱 귀청소 서비스로 예약해주셨네요. 그럼 가방 먼저 보관해드릴게요. 가방 다낭에서 구매하셨나봐요. 한시장에서 구매하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손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가방 잘 보관해드릴게요. 저희 베트남식 릴렉싱 귀청소 서비스는 귀청소가 메인이긴 하지만 여행하느라 피곤하신 고객님들의 피로를 풀어드리는 릴렉싱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다낭 여행 오신지는 며칠 되셨어요? 어.. 이틀째시구나.. 많이 피곤하시겠다. 베트남,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좀 지치셨죠? 귀청소하기 전에 몸과 마음이 릴렉싱 될 수 있도록 스윙링 볼, 스윙링 볼, 스윙링 볼 테라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피마사지로 긴장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 핸드마사지로 마무리하고 몸이 최고로 릴렉싱 됐을 때 릴렉싱 됐을 때 귀청소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청소 끝나면 마무리로 귀 마사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먼저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킬 수 있도록 저희 베트남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릴렉싱 연구차랑 그리고 차수인차 이렇게 두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네. 롤티스 연애꽃 롤티스 그리고 이거 지었습니다. 두가지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연구차를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롤티스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롤티스로 준비해 드릴게요. 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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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향이 너무 좋은 연구차 준비됐어요. 향이 너무 좋은 향 한번 맡아 마시겠어요? 너무 향긋하죠?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둘테니까 드시고 싶으실때마다 드시면 되세요. 그럼 테이블 위에 올려둘게요. 그럼 이제 싱잉볼테라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잉볼테라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잉볼테라피받으시면 몸이 완전히 릴렉싱 되신 상태에서 귀청소받으실 수 있으세요.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받으셔야 귀청소를 받음으로써 더 힐링이 되고 심신의 안정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아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싱잉볼테라피 들어가볼게요. 싱잉볼테라피는 들어보셨죠? 싱잉볼테라피는 소리와 진동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법이에요. 싱잉볼에서 나오는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 이원,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자크라 싱잉볼인데요. 싱잉볼의 조화로운 진동들이 우리 몸에 전달되면서 불균형한 진동들을 다시 재정렬해줘요. 소리와 진동을 이용한 매우 과학적인 힐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싱잉볼의 소리와 진동에만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심호흡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내쉬세요. 잘하셨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 새끼 비추기 자꾸라 싱잉볼의 소리와 진동에만 집중합니다. 자 왜 부끄러는데 자 ange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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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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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어떠신가요? 싱잉볼의 수리와 진동으로 심신의 안정을 조금 찾으셨을까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두피마사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리가 이완되면 발끝까지 모두 편안하게 이완이 될거에요. 두피마사지 할때는 아로마 에센스를 두피에 뿌리고 마사지 해드립니다. 양도 좋고, 두피 보습효과도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두피에 뿌려드릴게요. 자, 이쪽도 그리고 이쪽 양이 좀 상쾌하죠? 자, 그럼 두피마사지 시작할게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손길 느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손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손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손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손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손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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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시고 귀청소 받기 전에 뇌피마사지 받는 시간을 제일 기다리시더라구요. 네 손님들이 스트레스까지도 풀리실거에요. 네 손님들을 줄이고, 눈에 띄는게, 눈에 띄는게, 눈에 띄는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여기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시원하시죠?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음 자, 그럼 이제 이제 핸드 마사지 도와드릴게요. 손 이렇게 펴주세요. 핸드크림입니다. 자, 손에 발라서 마사지 시작할게요. 너무 예쁘게 아스플로 만들어서 핸드 마사지 여전히 여전히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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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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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호텔은 어디 묵으세요? 하얏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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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틀의 진심 오 거기 바로 앞에 미케비치의 면 있잖아요 미케비치의 면이 바로 호텔앞에 있잖아요 어 거기서 갔어 사진 다 찍으셨어요? 너무 예쁘죠? 맛있는 것 많이 드셨어요? 응 오 살국수 많세요 어디 가서 드셨어요? 안토이 안토이 거기 한국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한국인 맞지 어 콩카페도 가셨어요? 응 찹쌀 스무디 찹쌀 스무디 진짜 맛있죠? 코코넛 라이스 스무디 코코넛 커피도 드셨어요? 응 콩카페 시그니처 커피가 찹쌀 스무디랑 코코넛 커피 이렇게 있잖아요 오 둘 다 드셨구나 너무 맛있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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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브라이어 고맙습니다 gele인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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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렉싱 펄션을 나와서 귀지가 많이 흐물흐물해졌어요. 장수하기 쉽게 귓속에 있던 차달한 염증들도 완화시켜줄 거예요. 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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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향 나올게요. 자, 이제 귀에 약 잘 스며들게 마사지 좀 할게요. 자, 됐고 이제 약 빼내겠습니다. 네, 귀에 약 물 다 빼냈어요. 귀 좀 살짝 닦아낼게요. 네, 됐습니다. 이쪽 귀 귀 청소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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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프지 않으셨죠? 다행이에요. 이제 현쪽 귀 마사지 해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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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부디 오늘 저의 릴렉싱 서비스가 고객님 여행에 쌓인 피로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고객님 남은 여행동안 정말 행복한 여행 되시구요. 건강하세요. 네 그러면 조금 쉬시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천희만 다가보겠습니다.